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톰수야 밥 먹어 내려와 하아 밥 먹어 여기 된장찌개야 아 왜 된장찌개야 아 된장이 집에 많은걸 어떻게 해 빨리 먹어 요로는 요로 자고있지 엄마는 이거 먹어야겠다 뭐야 맛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맛이? 왜왜왜 난 이거 맛이 이상한데 아 맛이 이상하다고? 냄새 냄새도 조금 이상한거 같기도 한데 근데 원래 된장찌개들이 다 그렇지 뭐 엄마 먹어봐 그럼 알았어 알았어 원래 된장찌개야 다 이래 엄마가 간을 재면 잘 못 맞췄나 이상한거 아니겠지?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이상하다니까 냄새가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똥이랑 된장이랑 다 먹어봐서 아는데 이거 된장 아니야 그럼 이거 뭐야 똥이야? 상했어? 그러니까 그런가? 아이 그냥 주는대로 먹어봄새 안상했어 원래 된장은 다 이렇게 구수하고 이상한 맛으로 먹는거야 냄새도 이상하고 아 진짜? 알았어 음 아무래도 이상한데 아 맛있다니까 먹다보면은 정황돼서 괜찮아 빨리 다 먹어 다 먹었다 먹다보니까 괜찮지? 음 배가 좀 아프 잘 모르겠어 괜찮은거 같애 그래 응 아유 배아퍼 아유 아유 배야 뭐야 다들 왜 그래? 아유 상한 된장찌개 먹어서 그래 아 요리야 저기 상위에 올라가있는 된장찌개 절대 먹으면 안돼 상했어 엄마 엄마하고 봉수 배아파 죽겄다 아 요리야 어? 먹어도 돼 먹어 아유 진짜 아이 안돼 뭐야 된장찌개? 음 아 늦대왔나보다 엄마 어 오늘 늦대 우리집에서 놀기로 했어 어 아유 아유 그래 아유 배아퍼 아니 문을 뭐 이렇게 늦게 오세요 미안 어서와 아이 반갑습니다 어 아이 늦대 오랜만 아이 형이랑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 엄마 응 난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잘가 잠깐만 봉수야 엄마도 나 먼저 엄마 먼저 엄마 먼저 왜 왜 저러셔 모르겠어 어 야 심심한데 니 방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자 그래 아 레츠고 레츠고 퇴근이군 음 빨리 집에가서 음 맛있는 밥 해달라고 여보한테 쫄라야겠구만 호호호호호호호호호 바둑아 아빠 왔다 어이구 집에 도착했구만 아 아빠 왔다 아빠 어 요로야 요로야 어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어 요로로 친구 아니니 안녕하세요 근데 아저씨 볼 때마다 더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아이 고맙다 나 성형 미남이라 그래 아 그 뭐야 요로야 네 그 엄마하고 그 오빠는 어디있어 아 아 그 뭐지 아까 아까 점심에 엄마랑 오빠랑 상한 된장 인가 그거 먹고 배탈이 났는데 자꾸 아프다면서 화장실 뒤로 갔다 들어갔다 나왔나봐 잠깐만 아 이거 무슨 냄새야 거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환경 좀 시켜야겠다 얘가 무슨 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이 똥 냄새 아 이거 뭐야 이거 된장찌개 같은데 이거 된장찌개가 좀 많이 상한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응 상했어 야 이걸 먹은 건 아니겠지 그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확실해 응 아 여기서 냄새난다 아 야 늑대야 근데 너 밤늦게 됐는데 너 왜 집에 안가고 왜 우리집에 있어 아 그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어디갔어 여보 야 범수야 어디갔니 얘네 여보 아 아유 배 아파 여보 왔어 여보 여기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서있어 아유 아유 서있다고? 아유 너무 아파 아 아퍼?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아유 상한 된장찌개 모아가지고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난 너무 아파요 여보 아 이거 식중독 걸린 거 아니야 상한 거 먹어가지고 아이 그러니까 된장인지 그게 저게 똥 똥 된장인지 뭐 상한 된장인지 아 이거 먹었어야 내 거 아니야 아 이거 바보같이 다 커가지고 식중독 걸리고 말이야 어 아유 아유 왜 그럴 줄 몰랐죠 원래 된장에서 그런 냄새 많이 나니까 아 아 이게 뭔 소리야 아 야 봉수야 아 아 아유 뭐 응하냄새에서 된장 냄새가 나네 야 야 봉수야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아 아 내가 분명 상했다 그랬는데 엄마가 된장찌개를 나에게 먹였어 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야 야 야 봉수 이거 식은땅 흘리는 거 봐 침도 흘리네 얘가 아파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아유 아유 여보 아유 이거 식은땅 흘리는 거 봐 이거 이거 어쩌면 좋나 이거 아유 야 봉수 야 빨리 옷 갈아입어 빨리 병원 가야겠어 아유 으악 아유 아유 봉수 나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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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야 빨리 옷 갈아입어 병원 가야겠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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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늑대야 요리야 그 어 어 아빠가 그 엄마하고 그 오빠 그거 어 병원 어 이렇게 다녀올테니까 되겠구 늑대랑 집 잘 보고 있어 냥 네 알았지 말씀 드리지말고 병원 빨리 갔다올게 아빠 좀 늦을수도 있어 많이 늦을수도 있어요 알겠지 냥 어 어 못을수도 있어 어 그런줄 알고 있어 알았지 냥 아유 빨리가자고 빨리 병원가자 빨리 가자고 아유 이게 다 큰 이거 어른이 이거 이거 잘못먹어가지고 식중을 거리는게 말이 돼 어 으으으으읏 주사 안되지 맞아야돼 병원가서 으으으읏 뭐 이거 잘못 먹었어 그니까 빨리 가자 빨리 따라와 아 어 엄마아빠랑 없는데 네, 소꿉놀이 하면서 돌죠 알았어, 그러면은 어... 어... 훌륭하는 곰돌이 아저씨와 훌륭하는 토끼, 토끽이 인형으로 하자 좋아! 오케이 시작하자! 그럼 나 부탁한다 그래 어, 토깽이 아가씨 혹시 남편 있으세요? 어? 저 남편 있는데요? 그쪽에 부인이 있나요? 어, 저는 부인이 있지만 하지만 지금 부인보다 그쪽이 더 매력적이게 느껴져요 어머,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, 그러면 저희 사랑의 도피를 떠날까요?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도피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돈이 무려 300원이나 있습니다 어머, 너무 맞춰요, 곰돌이 아저씨 그러면은 사랑의 도피를 떠나죠 자, 갑시다 곰지나 과연 나의 사랑은 어딠가, 곰돌이냐 뭐 사람을 찾아가셔 또바, 사랑을 찾아가 또바, 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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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안 돼! 지금 이렇게 밤이 돼 버렸어 부르네 알겠어 곰돌이 아저씨가 놓고 간다 아... 아! 맞다 근데 요리야 그거 알아? 왜 왜 왜 뭔데 뭔데 뭔데? 아 사실 말이야 아 아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귀신이 나와 아! 근데 그 귀신들은 보통 귀신들이 아니야 뭐? 그 귀신들은 응 그 귀신들은 말이야 가족들의 얼굴로 변장해서 문을 두드린다고 해 만약에 문을 열어주면 그거는 직접 체험해보면 알거야 아이 싫어 야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하고 가냐 아이 장난이야 장난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장난이라고 야 박형 귀신 박형 귀신 야 박형 귀신 있어 야 귀신 아 새롭다 야 야 아이 찌를때 아이 찌를때 찌를때 쟤는 찌를때 갈 때마다 무슨 귀신 얘기를 해줘 저번에 갈때는 뭐래 하더라 막 혼자있는 숨바꼭질 얘기를 해주질 않나 이번에 제법 어? 가족으로 막 위장하는 귀신? 허 참 여유가 없어서 누가 그런 무서워할 줄 알아? 절대 무서운건 아닌데 뭐 그냥 오늘 아빠랑 오빠랑 엄마랑 오늘 눈눈 뭐 모를 수 있다고도 하고 뭐 온다고 해도 엄청 늦을테니까 아유 아이 찌를때 절대 무서운건 아니라 그냥 어린애가 혼자 집에있으면 위험하니까 나는 집을 지키는 본분으로서 그 그냥 문단속을 하는거일 뿐이야 절대 무서워서 귀신이 무서워서 하는게 아니라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문을 잠그고 어 아유 절대 무서워서 그런건 아니야 옆에 오빠가 없어서 그런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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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서 잠이 안오네 아유 절대 귀신이 무서워서 잠이 안오는게 아니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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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빠랑 엄마랑 어 어 아까 지른 때가 뭐라더라 그 그 귀신이 뭐 말이 돼 어떻게 가족으로 위장해서 오냐구 뭐 가족으로 위장해서 와가지고 막 문 열어달라고 한다고 했지 에이 거짓말 아유 잠이 안 나 어떡해 하아 요리야 어 어 어 요리야 아 아 아 아 왜 문을 잠그러лас어 문 열어야지 진짜 진짜 귀신인걸 어떻게 어떻게 prep 어떡해요! 요리야 문 열어! 아이 애가 왜 문을 잠가놓고 철문으로 잠가놓고 왜 문을 안 열어? 요리야! 문 열어! 빨리 추워 죽겠어! 아 이거 병원비를 안 갖고 와가지고 지가 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야 요리야! 문 열어라고! 야!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문을 잠가놨네 이거 아이 이거 창문 깨고 올라가야겠네 아이 씨 아이 씨 요리야! 아이 왜 애가 문을 잠가놨어! 요리야 아빠 왔다고! 요리야! 요리야! 아! 귀신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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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 아파! 그만 울어! 아빠하잖아! 아! 아! 귀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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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귀신이라고? 그렇다 그렇다 나는 귀신이다 아빠랑 똑같이 생긴 귀신이 어딨냐? 그런 귀신 없어 야! 겁먹었네 아이! 아빠는 그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온거야 아빠 그 또 가야돼 요리 혼자 있을 수 있겠지? 귀신이 그런거 없다고 귀신이야! 아! 요리 내일 또 꾹꾹하고 아! 내일 유치원 가야지 빨리 자야돼 아! 야! 근데 그 열쇠 어디갔냐? 대문 열쇠 그거 잠가놔 어떡해 아빠 간다! 야! 얘가 겁을 먹었네! 아이! 아빠 갈게요! 에이! 그 친구는 그 쥐니 때라는 친구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애가 겁을 먹었잖아 아이! 요르르가 많이 겁을 먹었네 아유! 나랑 똑같이 생긴 귀신이 어딨다고 아유! 그래도 애가 겁먹은 거 같으니까 문은 잠그고 가야겠다 흐음 아이! 왜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또 병원에 가야돼 이거 아이!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이!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